갑자기 차 필요할 게 있죠? 그럴 땐 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돼. 소카 앱 켜고 원하는 시간 선택하고 내 주변 소카 존에서 원하는 차를 선택하면 끝. 어? 바로 여깄네요. 소카 키로 열고 타면 돼요. 차가 필요할 때 타면 된다. 소카. 지금 다운받으세요. 차가 필요할 때 같은rophe야. 차가 필요한 부분은 다운받으세요. 차가 필요한 게 아니 faire. 차가 필요한 것보다 하는 게 아니었는지. 차가 필요한 게 아니었다면 상승할 때.